민주당의 특검병이 또 도졌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는 특검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최상병 특검 김건희 명품백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검, 이화영 술파티 특검까지 거기에 조국은 한동훈 특검에 부산엑스포 유치실패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고 있다. 내 장담하는데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특검 하나 하는데 예산이 최소 50억에서 80억까지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지랄발광으로 추진해서 만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 공수처를 못 믿는다며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단 말이다. 최상병 특검은 무엇이냐? 수회복구 작업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사인데 그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그래서 현재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특검이 뭐냐고? 특별검사의 줄임말이야. 아주 중요하고 특별하고 반드시 필요한 때만 써야 하는 것이란 거지. 그럼 공수처는 뭐냐 하면? 검사들을 못 믿겠다면서 검사 자기들 거는 수사도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본다면서 날치기로 만들어진 게 공수처야! 공수처는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는 하지 말고 높으신 양반들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면서 1년의 예산을 200억씩 들어가면서 굴리고 있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현재 수사 중인데도 할 때마다 80억씩 들어가는 특검을 계속하자고 하는 이유는 뭘까? 자 그럼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진애들이 공수처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능력도 없는 기관을 그럼 왜 만들었냐? 없애자는 소리 들을 거거든. 얘네들 맨날 떠드는 얘기가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민주당 애들이 그러는데 그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지도 않은 건 민주당이란 사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한다면서? 전 세계의 관행이라느니 하면서 기소권을 주지 않아 놓고선 이제는 공수처에는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공수처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아 근데 기소권 분리가 세계의 관행이니 어쩌고 한 것도 역시나 개설이지. 아무튼 간에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잘 아는 거 있잖아? 반대하던가 말던가 많은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법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소권을 주면 되는데 그냥 특검 타령만 주구장창 하고 있단 말이지. 문재인 정권 때는 민주당이 정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어. 그럼 이제 공격을 해야겠지. 그것은 민주당의 존재 이유 같은 거거든. 그때는 자기들 정권에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검수완박을 외차대며 검찰이 힘을 뺏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힘을 강화했지만 지금은 자기네들이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애들이 만든 공수처가 무능력하다는 걸 아는 건지 공수처를 못 믿겠다는 거죠. 아무튼 이 최상병 특검은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맨날 거부한다고 난리를 떨 것이 뻔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거부권을 9번 행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을까라는 것인데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전부 다 일방적으로 여당과 협의 없이 통과를 시켜버린 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으로 막은 거란 것이죠. 거부권만 가지고 대통령을 비난할 게 아니라 진애들이 협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들을 보면 양국관리법, 노란 봉투법, 간호사법, 방송산법 이 법안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진애들이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안이란 것이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 꺼내든 것이 뻔하다는 거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했다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지금의 야당이 의원수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다. 총선 때 민생 타령하면서 대파 흔들어대면서 실컷 재미보더니 특검들 5개만 한다고 해도 400억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세금 들여 만든 공수처는 팽개치고 또 세금 들어가는 특검만 줄줄이 하자고 하고 있다. 계속 특검 한 해 만에 하고 논란만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민생 관련 법안들은 다 뒤로 밀리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특검을 남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재명 재판 방탄룡이겠지. 특검이 통과됐다 안 됐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지금 검찰은 못 믿는 집단이고 중립적이지도 않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있는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란 말이지. 이화영의 술 파티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 거야. 결국엔 개딜들을 통해 윤석열 퇴진하라. 규탄 대회. 촛불 집회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조합 꼭? 우선 씨씨 neden국은? Uselife19 toutes Anyquan North Airlines